지구 생물의 80%는 바다에 삽니다 우리는 오직 1%만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알아야 더 오래 보존할 수 있고 더 깊이 연구해야 더 널리 활용할 수 있기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나머지 99%를 위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생명의 보고 바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이곳에서 해양생물을 채집하고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임무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종을 발견하고 분석하고 보관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채집한 해양생물이 자원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며 이를 응용 및 활용하여 무한한 산업적 가치를 창출해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얻어낸 생물자원 정보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생명 연장과 윤택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와 함께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생물종을 보호하고 교육을 통해 이러한 보호활동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또한 시큐리움을 통해 전시 및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들에게 해양생물자원에 대해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자원 연구의 발전이라는 가치를 앞에 두고 세계의 기관들과 함께합니다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해양생물 집권을 확립하기 위해 연구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지구 생물의 80%는 바다에 삽니다 우리는 오직 1%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 그것을 넘어선 나머지 99%를 향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향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모두가 신출됨는 나머지 100%를 향해서 국립해양생물자원에 대해 국립해양생물자원 곧 ятся cannot Mo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